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우영화 원장님의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가운데 추강공 협착증을 해결하는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강공 협착증은 이전에도 현미경으로 수술을 진행하였었는데요. 간혹 수술 부위를 찾기 어려워서 수술하고도 환자분의 증상이 쉽게 낫지를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시경이 도입되고 나서는 병변 부위를 찾기도 쉬워지고 수술의 결과도 좋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병변은 추강공 협착증이 시작되는 부위인 횡돌기 바로 아래쪽에 붙은 영부조직 병변을 보고 있으십니다. 내시경으로 횡돌기를 찾고 나면은 투시장비로 해당 병변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수술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어디를 수술하는지 알고 나야 수술하는 주치의도 안심하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노랗게 보이는 병변은 추강공에 막혀있는 황색인대 부위를 확인한 것인데 황색인대 아래쪽으로 추강공을 통해 지나가는 가지 신경이 놓여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황색인대들이 제거되면 그 아래쪽에 추가적으로 돌출되어 있는 뼈도 보이게 되고요. 뼈와 뼈 사이에 놓인 황색인대들도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12시에서 3시 사이에 보이는 노란색인대들은 신경을 바로 위에 덮고 있는 인대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제거되고 나면 신경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이처럼 깨끗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2시에서 내시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금색으로 보이는 것이 지방조직인데 황색인대와 신경 사이에 방어막처럼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지방조직을 걷어내면 아래쪽에 신경이 도출되게 됩니다. 지저분한 연부조직을 조금씩 정리하다 보면 아래쪽에 빨갛고 하얀 빛깔의 신경이 보이게 되는데요. 안전하게 조금씩 접근해 나가게 됩니다. 11시에서 내시로 중앙을 길게 가로질러 지나가는 것이 가지 신경이고요. 지방조직과 연부조직들이 조금씩 붙어 있기는 하지만 신경이 거의 다 풀어진 상태로 관찰됩니다. 추가적으로 각이 친 캐리슨 펀치를 이용해서 신경통로 안쪽까지 깊숙하게 감압을 시행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꽉 막힌 추강공 병변이 해결되게 됩니다. 수술이 모두 끝난 뒤 신경이 다 풀어진 모습을 보고 있으십니다. 이처럼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하면 추강공 병변을 큰 절개와 추혈 없이 간편하게 감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핀을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완치가 가능할 정도니 관심을 가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